안녕하세요. 판례영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 판례영부 형사 마약 매매와 이수명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도 973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사건이고요. 피고인 상고를 했는데 파기 자판한 겁니다.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원심이 잘못됐지만 굳이 돌려줄 필요 없이 대법원에 직접 판단이 된다고 해서 끝낸 거죠. 사실과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매, 수수, 소지한 걸로 기소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마약 판매사항이죠. 판매사항, 판매사항, 보통 판매사항입니다. 원심을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피고 내에서 이수명령을 합니다. 이수명령이 뭐냐면 이수명령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이수명령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약물치료를 받아라.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약물치료나 이런 치료를 받아라라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 수수, 소지자도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수명령은 마약류 사범에만 가능하고 그 마약류 사범은 치료가 필요한 마약류 사범이라는 것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섭취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매매, 수수, 소지자인 몸으로 마약류 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수명령은 잘못했고 이거는 그냥 이 부분만 파괴하면 끝나니까 그냥 파괴하고 끝내버린 거죠. 약간의 간단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개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판결 선고를 하면서 부수처분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즉 수강명령, 이수명령, 사회법원의 명령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변호인은 반드시 요건 충정 여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이처럼 이수명령을 받을 대상이 아닌데 받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은 요건이 잘못됐죠. 그런데 이거를 잘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심에서는 유죄, 무죄를 다투기도 하고 또는 실형여부, 집행유를 다 풀기 때문에 이런 부수처분에 관련해서는 변호인에 따로 변론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잘 안 합니다. 따라서 일단 선고가 되고 나서 실형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비로 받으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투지도 않습니다. 그때 부수처분에 대해서 별로 살펴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수처분들은 항소심에서만 다투지게 되는 거죠. 항소심에서. 그런데 항소심에서 다투지는데 그때도 이 요건을 제대로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 판례를 보면 이런 이수 명령이나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이런 것들도 종종 잘못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따라서 변호인도, 변호인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보라. 그래도 이렇게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대법원의 상고를 뭐하러 하느냐. 어차피 다 유죄된대. 유죄이고 단지 이수 명령만 잘못 붙은 건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대법원의 상고가 되면 확정이 안 되잖아요. 확정이 안 되면 피고인,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확정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미결로 남으면 뭐가 좋냐면 재판을 받는 곳에 가까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요. 법원에 가까운. 그런데 확정이 되면 재판을 받을 일이 없으니까 이때는 여기 도시에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는 사람이 많으니까 확정된 사람은 저 시골을 보냅니다. 아주 좀 약간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곳. 그래서 교도소가 좀 여유가 있는 곳. 그런 걸 보내는데 교도소가 여유가 있다는 말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오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회에도 오기도 어렵기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확정을 유출되는 목적으로 상고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사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사건은 되게 자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대법원까지 안 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요건을 찾아서 상고를 하게 되면 확정이 늦어지고 확정이 늦어지고 미결 기간이 늘어나고 이게 늘어나면 도시 근처에 있기 때문에 면허도 자주 오고 또 중간중간 재판도 나가고 좋죠. 그래서 그렇게 확정을 미룰 목적으로 상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변호인들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고를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런 부수처분이나 문제 또는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도 살펴가지고 상고할 때 그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